음악 아련한 기억 속의 그 노래 옛 추억이 떠오르는 시간 부르의 명곡과 함께 파이머신을 타고 떠나는 과거 여행 그리운 노래와 함께 마음껏 아름다운 추억을 찾아갈 수 있는 감동의 무대로 마련된 추억의 가요무대 자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강원도 아리랑을 합창하면서 저희들은 다음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당대의 인기가수가 지금은 원로가수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녹슬지 않은 가창력으로 동시대에 살아온 부모님들에게 잠시나마 힘들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추억의 가요무대를 마련합니다. 아이아리 정자는 구호 명자에 살고 가도 정자로만 만나보세요 아이아리 아이아리 이 도배로 넘어간다 열라는 폭발은 왜 아니 열고 아이아리 이 동백은 왜 여는가 아이아리 아이아리